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증시가 아주 말도 안되는 이상한 증시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데 엇복자를 주고 다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는 대세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오늘 HF이노베이션 관련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최근에 HF이노베이션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나오고 있죠.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산업 두 개를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 HF이노베이션이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소식이 또 나왔던데 넥스트 리보세라닙은 카티치료제가 될 겁니다. 항암제 부분에서 항암제 개발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HF이노베이션이 진행을 하는 베리스모 진행하고 있지만 HF이노베이션과 결국은 이제 한몸이 될 예정이죠. 카티치료제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될 만한 환경입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진이 카티치료제의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출신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리스모 지분을 펜실베니아 대학도 2%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제 모든 노하우를 다 이렇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카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이런 집단이 카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 베리스모 라고 보시겠죠. 카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홍철 HF이노베이션 대표 바이오 반도체 융합기반 기업이 목표다. 올해 초에 HF그룹의 편입이 되었고 바이오 사업 후 신설이 되었죠. 기업의 가치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카티치료제 개발을 협력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그야말로 미래 산업들이죠. 미래 인류로 이끌어갈 사업이다. 인간을 위한 기술 반도체 바이오의 모범적 융합이라는 비전을 수립을 한 상태고 반도체는 지금 계속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죠. 살아나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은 바이오는 그냥 바이오의 매력이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야말로 기업의 가치가 떡상해 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떡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이오의 매력입니다. 자 HB이노베이션은 올해 HB그룹의 편입이 되면서 크게 변화를 일으켰고 기업이 그만큼 이제 크게 변화 생기면 그에 걸맞는 시가총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PSMC 인수하고 HB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오 쪽을 지금 추가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이제 살아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이 좋죠. 올해 실적은 안 좋지만 내년에 좋다. 내년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자유주행차 부분도 자유주행차 반도체 부분도 이제 진출할 예정이죠. 전기차 그리고 인수에 신설된 바이오사업부 HB 미국 그룹사 베리스모 차세대 카티 항암제 개발 중이죠. 협력을 강화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작하는 반도체 사업부와 올해 상반기 출범한 바이오사업부에서 각각의 목표를 수립하고 독립적인 책임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다. HB가 자라는 바이오사업부를 설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부분은 계속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진출상황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그에 걸맞는 기업가치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리스모 지금 개발 중인 신키 119, FDA 4월에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증을 받고 9월 고용암 환자, 임성이상, 첫 환자 투입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K세포, 면역세포의 수용체 구조와 유산 멀티체인 수용체를 T세포에 발현시켜서 만든 카티 치료제 플랫폼 기반이다. 고용암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세계 최초가 되죠. 지금 카티 치료제는 혈액암 부분에서 아주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데 고용암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베리스모가 온오프 기능을 추가해서 고용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켈리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힌대표는 표적암제 리버세라닙의 뒤를 잇는 신약이 됐으면 뜻도 비력을 했죠. 지금 항암제 부분에서 아주 글로벌 항암회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HV가. 그러면 다음에 뭐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주 거대한 재료가 되겠죠. 카티 치료제는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그런 치료제이죠. 그래서 지금 이 FDA 승인 신청 리버컴대 진행하고 5월달에 승인이 될 예정인데 이 가난 부분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HV 후속인 카티 치료제 개발을 하는 이 HV이노베이션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 독립경영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의료설비 사업 진출과 향후 5년 이내 현재 매출의 2배를 달성하겠다. 이런 법을 달성했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자동센서가 혈압 측정 장비에도 사용이 된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나 의료기기와 설비 산업으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5년 이내 현재 매출 2배 달성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전전반도체 생산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까 해서 반도체 사업부에서 바이오 사업부 경쟁력 제고 자신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카티 치료제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HV도 그랬죠. 처음에는 가격이 얼마 안 했습니다. HV 초창기에 리보세라닙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올라왔죠. 그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카티 치료제 개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HV 그룹에서 상당히 HV 이노베이션이 카티 치료제 개발을 전담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HV 제약이 들고 있던 베리스모 지분을 1차적으로 이노베이션이 가져왔고 순차적으로 계속 가져올 계획이죠. 그래서 HV가 들고 있는 거 제약이 들고 있는 거 이노베이션이 다 가져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HV 이노베이션의 지금 CEO, 대표 리더는 베리스모 수장인 브라이언 킴이 최종적으로 맡을 계획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HV 그룹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HV 3% 올라서면서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밀고 내렸는데 시장의 방향과 똑같이 움직였죠. 올라갔다가 쭉 밀었죠. 밀면서 HV 같이 밀려 내렸고 오늘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HV도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시장 세력들이 방향을 갖다가 완전히 엇박자로 밀고 내린 밀어내린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신한하고 한국이 또 들어오고 있죠. 신한하고 한국이 계속 매도해서 끌어내렸다가 또 얘들이 다시 사자올립니다. 그러니까 북치고 장고치고 다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억지 하락을 시키고 다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HV 그룹 전반적으로 다 강세고 바이오도 강세고 시장도 다 강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HV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아주 낮은 위치까지 다시 회귀했죠. 회귀한 상황인데 이제 뭐 내릴만큼 내린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HV 그룹은 이제 성장을 하고 방향을 위로 잡고 또 HV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한방이 있죠. 이거는 카트치료제 진행상황 등 이런 부분이 또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식이 나오면 이제 증시도 살아나는 방향 주가는 아주 오랫동안 많이 밀려 내려있는 위치 그래서 거래 한번 터지고 하면 아주 강한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